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0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bk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겸 CEO인 브라이언 켈리는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는 총 공급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 등 일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12일 반감기 이후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과거 두번 리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30일에서 60일 뒤면 다시 멋진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현재 유통중인 비트코인의 수를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 수로 나누게 산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인 플랜b는 오늘 12일로 예상되는 반감기 이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간 평균 치전 후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반감기가 지나면 스톡에 비해 플로우가 절반이 되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라 2022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지표들을 모아봤습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초당 140엑사 해시를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신고가는 3월 8일 기록한 초당 123엑사 해시였습니다. 해시레이트란 초당 해시값 계산 횟수의 총합으로 암호화폐의 연산 작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채굴의 성공 확률과 실제로 채굴의 성공한 시간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시레이트는 주어진 채굴기가 작동하는 속도로 정이 내릴 수 있는데요. 즉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 경쟁이 참여하는 채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비트코인 반감기 당시 해시레이트가 오른 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반감기를 약 일주일 앞둔 비트코인이 구글에서 관련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사일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검색이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크립토 포테이토는 3월 비트코인이 50% 이상 폭락했던 것이 반감기를 앞두고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했던 직후 비트코인을 사들인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계속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 구글 검색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 급증을 시사하고 있다고 오일코인데스크가 분석했습니다. 블록체인 정보회사 글라스노디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고유 활성 주소는 93만 2274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 6월 2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3월 저점 대비 거의 40% 늘어난 것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200달러를 상회하는 사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블록수가 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사이르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015년 7월 20일 첫 블록이 생성된 후 이날 장중 블록수가 천만 개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백서에 따르면 원래 12.6초마다 블록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블록한 시간은 약간 더 걸리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비트인포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ETH 블록 시간이 평균 20초 정도마다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비탈릭 부타린 등이 공동 창업한 이더리움은 세계적인 암호화폐업계 ICO뿐과 함께 두각을 나타내며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을 앞설 가능성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 강세로 출발한 이더리움은 3월 12일 시장 폭락 당시 기록적으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곧 반등하며 2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